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. 4년 전 소치통계올림픽에서 빅틀안, 안경수 선수 때문에 러시아가 종합 1위를 했어요. 올림픽은 모르는 사람을 서로 가깝게 만들어요. 서치올림픽은 보고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. 지금 저는 한국의 아주대학교에 유학 왔어요. 한국에 오는 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. 평창올림픽에서 서치처럼 새로운 감동을 기대해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